하! 안녕하세요! 뜬금없이 이세계 엘드닝으로 온 레인지읏, 아니 루루입니다. 오늘은 미친놈이 틀림없는 미치녀 알베리이를 아주 쉽게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간단해요. 도끼망치 대검락 곡검과 전의 스킬인 난격인데요. 바로 한번 보시죠. 히리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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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놈아! 여기서 내보내줘! 아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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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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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룰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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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때요 참 쉽죠 에효 꿈도 희망도 없는 여기서 지낼 걸 생각하니 막막하구나 혹한 아저씨 살려주세요